안녕하세요. 자 인사부터 할까요? 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예수 페이먼트 연습생 롱쿤허 민석화 히러입니다. 잡잡지입니다. 네 잡잡지입니다. 진짜 저희가 진짜 잘 나가는 아이돌 선배님들만 나온다는 아이돌라이브TV에 나오게 됐는데요. 처음으로 연습생들이 나온 거래요. 네 맞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선배님들이 잘하는 모습들 저희도 또 모니터링을 했잖아요. 그래서 조금 많이 긴장이 되네요. 우선 저랑 마혜로도 한국어 공부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근데 한국어 너무 어렵지. 참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혹시 실수를 하더라도 귀엽게 봐주세요. 당연하죠. 지금 이제 할 순서는 원래는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제 뭐 얘기하는 차례인데요. 근데 저희가 연습생 와서 뮤직비디오 뮤직비디오가 없습니다. 아직 없어요. 대신에 저희가 이제 뮤직비디오는 없어도 연습실에서 연습하는 그런 영상들을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 저희가 평소에 어떤 연습을 하는지 아 봐볼까요? 가자 보자. 봅시다. 봅시다. 억전력 기저 Gang 아 자 저희 화 오 여기 나옸데? 오 저희가 이때 아주 이를 갈고 준비를 했잖아요. 팬미팅 준비하면서 이제 한 폭이니까 아 네 너무 힘들 때가 있었어요, 사실. 근데 아무래도 팬미팅을 잘 보여드리려고 하다 보니 그게 되게 다들 힘이 팍 들어가가지고 맞아. 잘하네요. 잘했어. 빠졌지마, 진짜 너무 힘들어. 안무가 너무 이제 너무 쎄. 딱딱딱 센 안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표정 관리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뒤로 갈수록 이제 표정들이 없어져요. 힘들어가지고 다 떨어졌다. 근데 진짜 저희가 이렇게 영상을 보다 보면 진짜 화면이 흔들릴 정도로 세게 춘 것 같아요. 표정 진짜 없어. 저도 없어져요. 지금 넣었나? 와 여기, 여기 넣었네. 진짜 제일 힘들었어. 저도. 근데 되게 이렇게 흠이 다 끝나고 영상으로 보니까 뭔가 우리 열심히 했구나. 기업. 근데 배가 작고 부끄럽네. 다 얼굴이 흔들어져요. 점점. 많이 힘들었지. 그때 너무 힘들었어. 힘들어서 점점 힘 빠지고. 맞아요. 잠 할 때. 맞아요. 잠 할 때.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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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아. 아. 잘 봤었죠? 잘 봤습니다. 잘 봤습니다. 우리가 팬미팅 하는 전에 이렇게 열심히 연습했어요. 맞아요. 정말 저희 이때 막 붕기가 팍 들어가가지고 야 우리 더 세게 해! 진짜 조금이라도 더 힘 있어 보이려고 맞아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팬미팅이 끝나고서는 어떤 연습을 하고 있는지? 아우 제가 제가 몽주여 네. 근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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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소 선배님의 12월에 아 보컬. 네. 보컬. 11월에 12월에 그죠. 연습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곡을 연습하고 있는 게 박원 선배님의 All of My Life이라는 노래를 준비를 또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이로씨는 어떤 곡을? 저는 벌김씨. 벌김 선배님. 벌김 선배님이 모든 날. 모든 승강. 노래. 너무 좋죠. 너무 좋죠. 너무 좋죠. 네. 지금 춤도 계속 연습. 안무도 계속 연습을 저희끼리 하고 있는데 저희가 팬미팅에서 잠깐 벌칙식으로 엑소 선배님의 러브샷이라는 안무를 했었어요. 그래서 되게 반응이 팬분들께 되게 좋게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또 그 안무를 조금씩 조금씩 연습을 또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안무를 연습하는데도 이제 좀 많이 까먹고 누구? 누구라고 말 안해도 알 것 같은데. 강성과? 누구였지? 스탠바이 하자. 이렇게 딱 스탠바이 하면 다른 데가 있고 이런 게 많아요.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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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